김태현의 정치쇼 현 정부에서 고위관료 지냈으나 현 정부가 사이가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을 아까 얘기하신 문재인 정부는 야당 주자를 키웠나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팩트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어떻게 야당 주자가 고위관료에서 컸나. 컸나. 그런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워낙 수많은 얘기들을 시청자, 청취자들께서 들으셨을 거니까 그다음에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도 원전수사라든지 최근에 수없이 많은 보도들이 있어서 그런 맥락들은 잘 기억을 하실 테고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에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되죠. 한 3년 전으로. 3년 전에 유행했던 말이 김현장이라는 김현장 리스크라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당시에 김동연 경제부총리하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사이에 소위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을 놓고 문재인 정부 초기 경제 정책 설계를 할 때 있어서의 갈등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기업 규제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에서 정권 내부에서 경제사령탑이 정권을 창출한 주체들과 이견을 노출하면서 갈등이 빚어졌고 그때 기억해보면 사실상 동시에 교체됐거든요. 그랬던 사안이라서 김동연 부총리까지 포함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과 감사원과 그다음에 경제정책을 이끌었던 분들이 현 정부의 어떤 노선과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야당의 목소리들과 투영이 되면서 이렇게 국민적인 기대를 받는 인물로 큰 것이 아닌가 언론적인 얘기지만 일단은 그런 얘기를 먼저 드려야 되겠네요. 일단요. 그런데 과거에도 보면 우리가 정치 역사 잘 아시니까 여당 여권의 핵심 관료라든지 핵심 인사가 야당의 어떤 유력한 정치인으로 바로 큰 이런 사례도 좀 있나요? 야당까지는 모르겠고 떠오르는 게 이회창이에요. 김용삼 정부의 국무총리였었죠. 감사원장하고. 그런데 국무총리가 비례대표 1번에다가 그렇죠. 그런데 전국구였고 전국구 1번. 전국구 1번에. 2번이 이홍구. 이홍구 이회창은 49회에 어쨌든 동기고 그런데 과거에는 국무총리가 법대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막혀서 헌법대로 하려고 했는데 대통령과 가격이 되면서 내쳐지면서 국민들에게 인기를 받으면 그쪽으로 출마했던 거예요. 한나라당 쪽으로. 전혀 다른 거죠. 이 부분은. 지금 이 정권에 의해서 기용된 사람들이 이쪽을 겨냥한 상황이니까 그때 YS보고 탈당하라고 해서 탈당을 했죠. YS 탈당했는데 그때 YS만 탈당한 건 아니죠. 아주 DJ도 탈당을 했으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숙명인 거니까 그런 게 하나 있어요. 이인재 전 장관 전 의원 같은 경우가 경선에서 이해창 총재가 이겼는데 그때 97년도 구령 싸움할 때 신한국당 때 이인재 후보가 나중에 지지율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바꿀 수도 없죠. 경선에서 결제. 그게 탈당한 거라서 그건 결국 이제 역공간 등을 돌린 거지만 지금과는 아주 다른 상황이에요. 과거는 조 후보 하면 얘기들도 하는데 그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이건 대단히 이례적이에요. 앞서진 팀장님이 잘 설명했다시피 아주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상황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정부와 각을 세웠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견대로 했던 거예요. 이 정부가 그러한 이견이나 비판을 수명하지 못하는 거죠. 대단히 폐쇄적이고 배타적이다 보니까 이런 참사가 생긴 겁니다. 이거 한국 정치에도 안 좋은 것이고 최재형 감사원장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오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윤석열까지는 여러 시스토리가 있었잖아요. 조국사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데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이 현직인데다가 나오면 무슨 명분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뒤에 엉켜버렸어요. 이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윤석열 전 총장도 얘기가 좀 복잡해지고 있고 아무튼간에 이 정부가 많은 인재를 육성했다.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어제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SBS 나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인재를 육성. 너무 인재를 육성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 정부가. 그래서 그걸 그 말을 대신합니다. 그러면 최정열 교수의 말씀은 예를 들면 윤석열 전 총장이 한정에서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전 총장이 현 정부를 배신하고 본인의 권력용으로 칼을 거꾸로 잡았다. 이거라기보단 현 정부에서 윤석열 전 총장을 자꾸 밀어내는 이 측면에다 강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훨씬 후자가 강하다고 봐야 되겠죠. 완전히 윤 총장은 처음에는 지지 흘러가면 나 빼달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아니잖아요. 불과 얼마 전이에요. 그게 그야말로 국민이 불러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정치 문법으로 옳은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부가 많은 부분을 반성할 필요가 있다. 이 대권 구도와는 관계없이 이 정부가 어쨌든 비판이나 각을 세우는 걸 자꾸 정권에 저항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민주주의라는 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공적 영역에서 국민에게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충실하지 않고 우리 편인데 왜 넌 우리한테 칼교 이런 식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던 사람들인데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처음에. 이 정부에 의해서 그렇게 평가받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이 정부에서 가장 나쁜 쪽으로 가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이건 우리 한국 정치에 있어 가지고 큰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에 있어 가지고. 그런데 이 현상이 진짜 여당 야당은 다 달갑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당을 말씀하신 대로 현 정부에서 고위관료로 승진했는데 본인들이 밀어내서 정치를 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어떤 프레임이 좀 있을 거고 야당 제가 야당이라고 생각해 봐도 아니 당내에서 올해 대선을 준비한 사람들 많은데 당 밖에 있는 사람의 지지율 계속 1등이야. 야권에서. 그다음에 아직도 현직에 있는 사람이 또 떠오르는 새로운 어떤 후보를 각광받고 있어. 그러면 야당 니들은 당내에서 후보도 안 키우고 뭐 했냐 뭐 이런 얘기 나올 테니 여야 다 달갑지 않은 상황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계산이 복잡하죠. 계산이 복잡할 수밖에 없고 여권만 먼저 얘기를 하면 여의도에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여의도 문법 중에 늘공어공이란 말 있습니다. 늘 공무원인 분들과 어쩌다 공무원인 분들. 그러니까 집권 세력의 주도 주도층은 특히 정권 초기 같은 경우에 어공분들이겠죠. 왜냐하면 계속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어떤 정책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정치권을 통해가지고 주도 세력이 된 분들인데 이 세 분의 공통점은 사실 대한민국 사회의 파워 엘리트거든요. 그러니까 판사 검사 경제관료 사시패스 한 분 행시패스 한 분 이런 분들인데 이 분들이 그 각 부분에서 리더가 됐을 때 현 정부의 주도 세력과 갈등을 빚은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이냐를 일단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야권 얘기로 조금 돌아가면 야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차방정식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약간 갸웃하는 분들도 국민의힘 특히 국민의힘에 있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최재원 감사원장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개헌 이슈 같은 걸 놓고 봤을 때 최재원 감사원장 같은 분은 자신의 임기를 단축해서 2024년 총선 대선을 맞추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4년 중임 개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권을 해도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분인 것 같다. 이런 식의 기대감들을 표출하는데 이면에는 윤석열 전 총장을 100% 야권의 주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의 어떤 계산이 좀 담겨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소위 띄운다는 표현이 느껴질 정도로 최재원 감사원장에 대한 얘기들이 약과로 계속 나오긴 하더라고요. 계속 나오죠. 사실은 여의도발 기사들이 상당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뭔가 하여간 야권 내에서도 좋게 얘기하면 풀을 늘리는 거고 1등 주자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있는 분들의 어떤 정치적 포석도 담겨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렇구나. 저기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또 윤석열 전 총장 얘기랑 최재원 감사원장에 좀 해봐야 될 건데요. 윤석열 전 총장이 보시기에 지금 악재가 많아 만으로 보세요. 호재학만에서. 악재가 많죠. 그거야 뭐 주인할 수 없을 거고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세요? 아니 저는 참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지난 주말에 말이죠. 장성철 소장이 뭐 엑스파일이 있는데 이거 대통령 되기 어렵겠더라. 이런 얘기 워낙 많이 나와서 굳이 얘기할 거 없고 이동철 이동훈 이동훈 전 대변인이 그만둔 거고 이게 워낙 기사양이 많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주말에 윤석열은 1위 후보에서 완전히 안 된 후보로 그냥 이렇게 자리매김되는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최재원 감사원장이 얘기했지만 최 원장은 갑자기 또 무슨 뭐 영웅처럼 나타나는 그런 걸 아직 좀 거칠게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가만히 보면 엑스파일은 윤석열은 가만히 있는데 지금 장성철 소장하고 누가 이전에 송영길 대표가 엑스파일 차곡차곡 쌓고 있다는 게 이미 이전에 했던 것이고 그런데 그건 그대로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한 평론가가 얘기한 게 완전히 언론에 과대 포장될 정도 보도양이 많더라고요. 그렇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최재형 원장은 갑자기 또 무슨 나온다라고 엊그제 법사위에서 얘기했던 거니까 그건 뭐 출마할 것 같은 양성은 풍경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상황이 변화가 됐는데 윤석열 총장 전 총장으로서는 악재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27일 날 출마 선언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만약에 직문직답하면서 작년에 국정감사퇴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이게 또 여론정이 또 바뀔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참 보면 우리나라 과거에 그레고리 핸더슨이 쓴 책이 있어요. 소용돌이의 한국정치라는 책. 그거 똑같아요. 그때 해방 전후 이런 것들이지만 지금 한국정치 너무 예측 불가능합니다. 뭐 내일모레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다이나믹 코리아. 다이나마이트 코리아.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믹이 아니라 다이나마이트. 저기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총장은 악재가 좀 많이 있잖아요. 근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시는 거 보세요? 그런데 이게 시간을 좀 약간 저희가 떨어져서 바라보면 이를테면 검증 국면이 시작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를 할 거라는 건 너무 기정사실이고 그런 상황에서 여권뿐만이 아니라 야권 내에 윤석열 전 총장을 견제하는 분들도 검증 문제를 부각을 시키고 있는 것이고 또 검찰 수사도 사실 진행이 실제로 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윤 전 총장 측은 출마 선언을 하기 전까지는 좀 무대응 전략인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이 출마 선언 이후에 윤 전 총장 스스로 밝히는 어떤 내용들을 통해서 반전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딱 그 전 단계인 것 같아요. 저희들 취재로 보면 그때 이동훈 대변인은 27일 얘기를 했지만 27일은 조금 아닌 것 같고 그런데 또 7월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면 불과 1주 2주 안에 상황들이 아주 다이나믹하게 전개가 될 텐데 지금까지는 윤 전 총장이 직접 뭘 얘기하는 게 없기 때문에 뭐냐 X파일에 대해서 대응의 가치가 없다라는 취지긴 하지만 어떻게 윤 전 총장은 논박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건 하나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윤 전 총장은 괜히 X파일 얘기해봐야 또 보도와 보도 또 낳고 반론이 낳고 여러 정치 세력들이 또 다른 견해를 낳으면 점점이 증폭될 거 아니에요. 그걸 우려하는 것 같은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검증의 과정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렇게 X파일이 한 2, 3일 동안 엄청나게 지금 한국 정치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무대응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통이 없다. 전원 정치에 너무 필요하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그건 기본적으로 맞지 않죠. 어떤 형태로인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무대응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런 거 안 보고 그냥 내가 이렇게 가겠다라는 건데 민주주의 정치는 그건 아니에요. 국민들에게 반응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국민들이 불러서 나온 건 좋은데 반응하지 않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가장 핵심 요소가 민주주의 핵심 요소라는 게 민주적 대표성 책임성 반응성 이런 것들이에요. 반응은 안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원 정치 한계인 필요감이냐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하나의 이슈가 이렇게 되고 말하는데 이건 윤석열 총장이나 전 총장 측에서 발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전원 정치라든지 직접 나오긴 나오겠습니다만 검증의 단계는 필요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 싫으면 정치 안 하는 거죠. 이건 무조건 무대응한다는 건 저는 그건 지적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27일인지 28일인지 등장을 할 거고 본인이 등장을 하면 기자들의 지문은 쏟아질 거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X5 문제라든지 본인의 어떤 정치지향점 그런 문제들에 대한 게 답이 나올 거고 그게 이제 성패를 가른다라는 거에는 두 분이 다 좀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 건가요? 나와서 어떤 메시지라든지 대선에서 검증이 꼭 모든 성패를 좌우하진 않지만 검증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모든 전반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떤 비전을 내놓고 특히 정책적인 부분에서 지금 소위 대권 수업을 항당 기간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할지 그리고 본인에게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어떤 반박을 할지 굉장히 주목이 되겠죠. 첫 장면을 어떻게 연출할 것인가 그래서 연출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국민들에게 비춰질 것인가 어떻게 인식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윤 전 총장에게는. 하긴 등판한다 한다 하다가 이제 시간이 좀 밀리다가 등판하는 거니까 등판하고 나서 한 일주일 한 열흘 이때가 제일 중요하긴 하겠네요. 총장뿐만 아니라 여의도 전반에. 한 가지 첨언을 하면 그런데 이제 대선 출마 선언은 하겠지만 그게 이전에 계속 얘기했던 국민의당 입당 문제하고는 또 결이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얘기를 보면 이동훈 대변인의 사퇴 또는 혹은 분석하기로는 경질이라는 표현도 등장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입당 문제가 또 되게 중요한 변수였던 걸로 파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까지 갈지 그런데 안 갈 것 같다는 전망이 많죠. 아마 지금은 정치 참여 선언만 하고 6월 말은. 저도 입당 얘기는 좀 안 할 것 같아요. 안 하고 조금 더 볼 것 같아요. 최대한 굉장히 힘이 들어가겠지만 힘들겠지만 최대한 늦추겠다라는 나름 그 캠프 내 나름 전략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좋은지 나쁜지 그건 뭐 나중에 국민의힘 같고. 그렇죠. 마지막으로 청와대 인사 얘기 앞서 인트로에서도 듣고 오셨는데 이거 보니까 청년비서관이나 정무비서관 굉장히 연령대가 좀 어리잖아요. 신선하다 파격적이다라는 긍정적 평가도 있고 그 자리를 맡기에는 좀 너무 경력이라는 게 일천한 게 아니냐는 부정적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최창의 교수님. 글쎄요. 일단 청년으로의 어떤 세대교체라든지 청년들에게 부응한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고려된 인사 같아요. 그런데 정무비서관이라는 자리 말씀하신 거잖아요. 청년도 마찬가지죠. 다른 교육비서관도 청년을 썼지만 정무비서관은 일단 여야가 소통하는 특히 야당과 소통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야당 의원님과 격이 없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건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사실 지금 김 비서관인가 이분도 정치권 경력이 있더라고요. 당에서도 역할도 맡았고.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에 전직 의원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정무위성화했다고 엄청난 소통이 잘 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맨날 한 얘기가 성적이 안 나오면 공부방법을 좀 바꿔봐야 돼요. 가요 공부하다 성적이 안 나오고 그럼 가요 때려치고 한번 독학을 해본다든지 가요 공부 없이 해본다든지 맨날 학교만 다니고 학원 안 다니다 성적이 안 나오면 학원 다면 다녀보고 그런 면에서 한 번쯤 이런 시도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언론사 기자들 분위기는 어떤가요? 청와대 인사에 대한. 기사를 많이 쓰는 거는 박성민 전 최고위원이죠. 지금 대학생입니다. 휴학을 하고 비서관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 같고 96년생이고 20대. 그런데 이게 소위 얘기하는 이준석 현상과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라고 하는 분석들을 하고 있고요. 다만 다른 건 임명직이죠. 임명직이기 때문에 인사의 의도가 있을 텐데 인사의 의도 중에 또 하나 청년이라는 점 외에도 조금 주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박성민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도부에 있을 때 조국 전 장관 이슈나 박원순 전 시장 문제에 대해서 주류와는 좀 다른 민주당 주류와는 좀 다른 목소리들을 내왔던 민주당의 주류와 비교하면 중도 쪽에 조금 더 가까운 그런 최고위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색깔도 감안이 되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는 정치적으로 또 볼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말례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진송민 SBS 정치팀장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